김군찬이 오른쪽으로 배수용, 오카포에게 1대 시도, 에메카 오카포 들어갑니다. 오카포가 공격에 힘을 실어준다면, 도미스도 지금보다 나은 경기력이 생길 수 있겠죠. 리바운드 투, 서명틀이 따랐어요. 그리고 오카포, 2점 올려놨습니다. 좋은 리바운드, 2점으로 나올 확불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김군찬, 자크랑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카포 그대로 쏘는데요. 들어갑니다. 오카포. 수술 쏘기 전에 박사가 사는 과정 상황이 높고. 탐지훈 안쪽으로 오카포. 오른쪽으로 쭉 이루어집니다. 엠베인 신인왕 출신의 맥카운파포. KBL 데뷔스 이제는 이제 2경기째인데, 총점 위력이 더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완벽한 블락이죠. 김군찬 다시 오카포를 활용합니다. 잘 쓰고 있는 수비. 자, 오카포가 자신감이 붙었어요. 승부! 들어가셨어요! 오카포! 아, 네. 오카포는 경기를 지밀하고 있네요. 양동근에게 양동근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카포가 있어요. 지금도 리바운드의 얼른 풍절 알고 있기 때문에 자리를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둘의 1대1이 흥미롭습니다. 이 맥카운파포! 감사합니다! 남글자막제공 배달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